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에 있죠? 여기 SM몰이라고. 맞습니다. 엄청 큰 몰에 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커요. 맞습니다. 하루에 있어도 다 못 볼 것 같은데. 살짝 느낌은 더 현대? 우리 느낌이 조금 가까운 느낌이야. 하루 두고 보라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둘을 나눴어요. 저희 세 명이 한 조인데 한번 쫙 돌아보면서 구경을 해봐야죠. 저희는 사실 쇼핑은 많이 안 할 거잖아요. 맞아요. 노는 데 더 중점을 두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놀아보죠. 놀아보죠. 인싸다. 인디언 스타일이 좀 많은데요? 오 멋있는데 옷? 좋아요. 약간 형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일단 벌써 나왔어요. 저와의 체육단. 키가 되게 커요. 피지컬이 좋네요. 몸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케빈 씨. 네. 케빈 씨가 좋아할 만한 옷을 제가 한번 찾아서 골라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마음에 들게 하면 인정할게요. 사주실 건가요? 네? 아 저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일단 케빈 씨의 하의. 네. 하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케빈 씨의 하의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럼요. 케빈 씨 아니요. 누구가 그렇게 막 이런 크림짓인데 잘 입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흰색 잘 입죠. 근데 제가 또 왠지 운동복만 입거든요. 그쵸? 그쵸? 케빈 씨의 하의는 이 슬림한 핏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멋있는 분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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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정장류로 가버리고 있죠? 하하. 그렇습니다. 기본! 블랙진.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제가 또 블랙진은 잘 안 입거든요. 아하 죄송해요. 어 이거 창밀일 건데? 퍼플진. 어떠신가요?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케빈이 형이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아니에요. 핏이 아쉬워요. 저 되게 까다롭습니다. 바지가. 핏까지 맞춰드릴 수 없잖아요. 어 짜증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 이 컬러 맘에 들어요. 어 이런 거예요. 약간 아이스진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그런 거 딱 밑에 입어주고. 상의. 딱 케빈이 형이 좋아할 만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저 뮤비 찍나요? 케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남친 스타일의 정석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만 입으신 거예요. 이쪽은. 레오. 제로. 너와 형. 카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랑. 아니 형. 저랑 카이리가. 헬로할로라는. 음료를 먹고 싶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할로할로. 저번. 저번에 필리핀 왔을 때. 할로할로가 되게 맛있었나봐요. 네 맛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네. 네. 이제. 아까 할로할로 가게를 찾았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카이리랑. 레오랑. 매니저님은. 할로할로 시켰고요. 너와 형은. 약간 버블티 같은 거 싶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고 싶었던 게. 할로할로. 그리고. 수영 안경. 수영 안경. 물안경. 물안경이랑.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할로할로였어요. 이틀. 다른 멤버들. 주한이나. 세빈이 형이나. 키워들은. 다른. 아마. 쇼핑하러 갔을 거예요. 저희들. 이제 기다리고. 사고 싶어도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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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물안경.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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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할로. 할로.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먹었던 거랑 약간 다른 맛이긴 한데 약간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데 재료가 된 것 같아요 얘들이 맛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케이크집 한 번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하디가 뛰고 갔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제일 가장 좋아하는 과자예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과자예요 필리핀 오시면 사야 돼요 꼭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맛있게 보이는 케이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형들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지금 이상균을 사러 가고 있고요 왜 필리핀까지 와서 이상균을 사냐고 하시겠지만 한국에 두고 왔어요 그렇군요 두고 와서 우리 지금 우리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넓어 찾기가 힘들어 형 어떻게 보자 보자나 사줘 진짜요? 와우 와우 아니 형 형 형 형 갑자기 갈란자 갈거에요 어? 갈란자 갈거에요 글렌자? 갈란자 갈란차? 아니? 안 갈까? 어 갈란차를 왜가 아 안 타봤어? 아 가봤는데 아니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본 줄 알죠? 야 공원 codpj 아이죠? 피곤해 아까 추억을 남긴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어 감사합니다 지금 해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만졌어요 전 2탄 시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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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세계맛 반초살 역시 사격을 끝내고 다른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이쁘다